그래서 돌 배웠네요. 돌은 스턴 쓰는 법 그 다음에 자세 배웠네요. 퍼즈 쓰는 법 그 다음에 뼈다구도 배웠네요. 뼈 쓰는 법 그 다음에 구멍도 배웠네요. 퍼 쓰는 법 오케이 잘 나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두더지도 배웠네요. 구멍 쓰는 법 막대기 남극 북극 배웠네요. 퍼 쓰는 법 오케이 그 다음에 원꿀 아이스크림 콘 배웠네요. 콘 쓰는 법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할이나 임무란 뜻의 로 쓰는 법 오케이. 잠깐만요. 그 다음에 호스 배웠네요. 호스 그렇죠. 그 다음에 전화 배웠네요. 폰 쓰는 법 오케이. 그 다음에 코 배웠네요. 놈 써버렸네요. 선생님이 장미 배웠네요. 쓰는 법 오케이. 오 퍼펙 담아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